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4등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몽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독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시다. 이대로 말씀 가지고 부흥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기도행전, 또 전도행전, 제다행전, 교회행전인 이렇게 다양한 별칭이 붙어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담겨졌기 때문에 성령행전,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 일어날 때 그 바탕이 언약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행전.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전도행전, 제자행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산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별칭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은 오늘 말의 제목처럼 부흥행전이다. 개인과 가정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 그리고 땅 끝까지 부흥을 증가하는 2, 3, 7 나라. 이 부흥을 담은 말씀이 여기에 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에 강렬하신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이 성령, 성령,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배우지 않았던 15개 나라의 이 말을, 언어를, 방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심차게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3천명이 들어와. 또 5천명이 또 들어와. 4경기장 47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부흥의 역사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가 아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숫자, 숫자적인 증거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본질적으로 나 한 개인의 영혼 속에, 나 한 개인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와 각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면서 모든 세상적인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내 심령의 부흥. 여기에 숫적인 성장은 따라오는 결과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심령이 부흥 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체험되어진 말씀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있다.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한 사람은 은혜 못 받겠다는 증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으로 말하게 되어있어요. 말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다니까. 아멘. 말 안 하지 그래도. 그거를 영주 상태가 그래요. 영주 상태가, 내 영주 상태가 남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부담 주지 마. 그 말은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아무 할 말도 없고, 그거를 할 시간도 없고, 그거를 힘도 없다. 영혼 상태가 안 그 상황에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내 신명이 부흥이 되면 저절로 수천은 대게 되어있다니까요.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교 아무나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성냥의 사람이 인도 받고 하는 거예요. 사내적으로 구경할 수는 있지만 지속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유명한 전도학자 로버트 콜만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소생시키시고 기운을 부겨두시고 그들을 풍성하신 축복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력이다.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의 신명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유일성의 복음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지는, 내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족은 구원받게 되어있어요. 내 신명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이, 표현이, 행동이, 삶이 달라지니까 그냥. 그 영적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있다. 영적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 수적인 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매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죽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잔치입니다. 잔치.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식사 시켜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교제하고 맨날 잔치 잔치. 그 때에 돼요. 아멘. 지금 비대면으로 인터넷 테레비 앞에 있는 분들은 말할 대상도 안되지만 교회 나왔어도 그냥 혼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혀 교제가 안된다. 빨리 그 치유돼야 됩니다. 과감하게 생각을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딱 받으시고 치유시기 바랍니다. 삶을 영원치유, 육신치유, 생활치유, 삶을 치유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펼쳐나고 있는 3.21조 3운동 이런 영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2.37나라, 5천정조, 3.21조, 3운동 영적 분위기가 안되면 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흉내도 뭐냐 흉내도. 뭐 합시다. 장례들이 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안됩니다. 전혀 안됩니다. 영원교회만이 가능한 운동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교회가 좋아야지. 내가 복음이 좋아야지. 내가 은혜를 충만해야지. 아멘.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말씀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안되거든요. 10번, 20번 될 때까지 집에서 들어보라니까요.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24.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5라는 영원의 응답 속이 됩니다. 이런 체험을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작품 만들어 가신 작품. 작품은 뭐예요?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3.11조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이어서 초대의 교회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분열의 영을 심어 가지고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물리적인 박해로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문어태를 없애버리려고 소득이 없애버리려고 물리적으로 그냥 유대계 종교 지휘다를 선동해가지고 사도들이 잡아가 채찍질하고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못말리네 사람들이요. 잡아가 두드려 패도 그걸 도리어 기뻐하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고 가르치고 봄 전파기를 거치지 않아요? 이게 뭐 이러니까 종교 지도될뿐만 아니라 사탄이 열분이 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들 이렇게 물리적인 박해가 허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내부 분열이 이렇게 내부 내부에 들어가 내부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원망을 심어놓는 거예요. 원망 원망 불평을 심어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이 원망은 초래급한 이스라엘 백신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신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그 원망이에요. 원망이라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것이 원망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원망이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각한 상태의 원망이에요. 교회 안에서 원망은 그런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드러난 숫자만 만 명이 넘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만 명이 넘었다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숫자 세는 것을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숫자를 세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분이더라 이렇게 끝내버려요. 너무 많아서 숫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예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자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밝혀있는데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많았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많았다. 왜 제자로 용어를 썼냐.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 자체가 생명 근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둬든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거는 생명 걸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제자냐. 생명 근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교와 천두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이거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교인 되지 마시고 제자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서 교인 만들어라고 안 하세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제자는 목숨 근 사람입니다. 아무나 제자 아니에요. 올인한 사람입니다. 24. 이런 상황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있어요. 당시에 초대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헛어져요. 하나님은 헛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헛어져요. 유럽으로 다 헛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아 죽일 때 나라별로 다 유대인을 잡아내잖아요. 벗겨보면 아니까. 전부 다 잡아봅니다. 전부 다. 루시아가 제일 많은 루시아로 도망을 다 갔는데 루시아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헛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유대인을 맡기고 이 헬라의 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헬라 문화권이라. 지금 또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알레산드로 목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교에 있을 곳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메시아가 떨어지는 루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살다가 온 헬라파 문화권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죽을 때는 꼭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묻히기를 원했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그것도 성경 근처에 예루살렘의 성경 근처에 묻히면 메시아가 오시면 빨리 먼저 부활한다. 이러한 속설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늙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다른 나라 살다가 오는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도 가부들이 많았어요. 가부들이 많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토 살아요. 이스라엘에서만 자란 사람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매일 구제해서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 데 음식과 또 의복 이런 배급을 해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왜 차별하나 우리를 왜 우리는 차별하냐 외부에서 왔다고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재단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냐 그런데 이런 구제 문제의 이면에는요 더 큰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구제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사단이 하는 전략이요. 히브리파 헬라파 팔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팔을 만들어 버려요. 팔을 만들어 버려 경상도파 전라도파 팔을 만들어 저끼리 놀아 저끼리 쏙다 저끼리 이렇게 팔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팔을 만들어 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이쪽이 반대하고 산창하고 산창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다 그리되어 있어요. 반대로는 반대합니다.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딱 우리 팔을 만들어 나누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리스가 안 되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을 가로막는 결정적 권립들이 뭐냐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사단의 다른 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를 뜻이 뭐예요? 이간 자란 뜻이에요. 이간식. 그러니까 서로 이간식입니다. 이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 굳이 못하도록 하는 결론이에요. 교회가 교회 굳이 못하도록 전국 전 세계 지금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사단 전략으로. 미국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아무 힘 없습니다. 다 쪼개놨어요. 다 쪼개놨어요. 다 분열시켜놨어요. 장로교만 해요. 장로교만 해도 수백 교단이 있어요. 수백. 수십이 아니라니까요. 수백 장로교도 엄청 다 잘라놓고 교회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 분열을 다 쪼개놨어요. 저는 모태로 자는 사람이에요. 교회 분열 시니까 엄청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한두 번 본 게 안 됩니다. 세계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식으로 이간 편 갈라놓고 사단이 말이죠. 장식에서 삼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식 했다니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살아다마고 사악 찾아가고 하나님을 싹 속이 들어 이간 딱 시켜 보니까 온갖 고통과 저주 이 엄청나게 영적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사단의 간기요한 술책에 다 넘어갑니다. 조그마한 정안하에 다 넘어가버려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단의 공격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공격했는데 성량 조금만 했던 사도들은 곧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해결해버립니다. 2절봅니다. 12사도가 우리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대처가 뭐예요? 아주 지혜롭게 서로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 따지 뭐 헬라 헬라파 유대파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말씀 증거하느라 전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본문에는 접대라고 접대가 이 전의 성경에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제를 하면 군제사역을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도 구제받을 대상이 많으니까 그걸 집중했단 말이에요. 요즘 표현하면 교회 해야 될 일 안하고 맨날 행정만 해요. 행정. 그 말 앉아가고 본질로 접어버린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에 소홀하게 되니까 교회 영적 상태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기도 전도 안 하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야 되었다니까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아멘 그래서 싸워야 돼요. 말씀 중심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창시의 삶 나중심이 됩니다. 나중심 인본주의 극치가 나옵니다. 나중심 나태가 나버려요. 결과적으로 공동체 원리에서 다 깨버립니다. 사단은 교회 깨는 게 전문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사단이 지켜봅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런 본질적 표현을 하면서 매일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되니까 일꾼을 뽑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소수의 사도들 12명 이런 부분을 일일이 감당을 못해 만 명이 넘는데 지금 이 현실적인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신들 추러에 배가는데 이바비 3명이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소송 문제가 법적 문제가 모두 다 모세가 결정해야 돼요.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인 이도로가 보면서 야 저라도 죽겠다. 저거 그럼 재판을 하려고 하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받는 사람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모세도 하루 종일 내야 되는데 이도로 장인이 그러면서 야 너 그래야 죽어 일꾼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라 그러니까 아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고 세우잖아요. 이렇게 구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사에게 전무하겠다 결단을 해버립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직분이 있어요. 교육자가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냐 이렇게 청직이 교회를 세우고 매년 청직이 직분을 주잖아요. 청직이 우리 교회에 재직이 5400 몇 명이요. 재직이 집사 이상으로 그런데 이 직분을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데 이걸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교육자가 하든지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모든 걸 다 놓쳐야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교회는 절대 부응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직분을 받아도 이게 무슨 직분인지 사람이 준 건지 교회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직분 축복받으러 준 직분을 통한 축복은 다 막히는 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아들은 아들답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면 그 사회는 안정이 되고 그 사회는 발전되고 성장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강단의 언약을 붙잡은 이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올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착하고 충성된 직분에 올인하는 제가 직분을 올인했어요. 구역장 부장 회장 직분 맡아서 신경 장롱 하면서 재정 모두 올일이 올일이 그 1년 나는 그것밖에 생각하는 다른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 하셨는지 전국 세계 간 전국 전국 사후 하면서 1년 100개 이상 나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 원고 없어 다시는 안 갈 거니까 하나 또 가 또 가 또 간 1년 100개 100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서식이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원교회 부흥의 성장을 이루는데 귀한 정거 가지는 정인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부흥입니다. 5절입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라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득에 입교했던 안대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겠다는 지안의 초대교의 이 성도들이 다 찬성하고 서대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일곱 명의 일꾼을 이 성도 스스로 다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다 헬라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갈등은 아예 없애고 서로 원리스 이루도록 원리스 이루어서 사역하도록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드로 섰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령인도 받고 세운 건데 일곱 명이 왜 섞어 하지 왜 유대 유대 휘부리파 하고 섞어 하지 왜 헬라파만 다 뽑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갈라죠. 이 헬라파만 뽑았는데 향후 진행될 보금 사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휘부리파 유대인들은요. 휘부리파 본토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무지 강했어요.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다른 종족 다른 민족 이거 상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지출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를 짐승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먹는 음식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는 거 먹어야 돼. 거룩한 땅이야. 더러운 거 다 버려. 이거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2000년 지나 지금부터 똑같습니다. 가봅니다. 그때는요. 휘부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수용을 못했어요. 이와는 달리 외국에 살았 헬라파 유대인들은 체질적으로 훨씬 더 소용이 강했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에 자랐기 때문에 모든 종족 모든 민족 그렇게 자랐어요. 다행정 8장에 보면 일곱 명의 일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핍박종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휘부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갑니다. 안가지요. 그런데 헬라파 출신이니까 빌립이 다 품어뿐 거예요. 그냥 가서 가서 다 품어서 사역했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에디오피아 넷씨에게도 빌립이 가서 그냥 막 그렇게 낌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누구든지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내가 안 맞던 헬라파 사람이 오늘부터 헬라파 사역자 되자. 헬라 사람들이 다 수용해. 세계보험하려면 그래 대야지. 나 저 사람 한 매너 안 좋아져. 나 저 사람 딱 싫어. 딱 내하고 문화가 안 맞아. 너무 사람 성격이 이상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라니까. 2, 3, 7, 7 나라 5천 종교 보마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이 말이지. 그릇이 좀 되라. 세상 살면서도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골라내고 판단하고 따지 뭐냐 거침 그 사람 고독한 사람이 아무도 옆에 안 옵니다. 사도들은요. 선정된 7명을 안수하고 공식적으로 교회 행정과 관리 구정화 재정 반드시 맡겼어요. 오늘로 말하면 중직자죠. 중직자. 중직자. 교회는요. 중직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 부흥과 직접 연관이 됐기 때문에 중직자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지는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세대방과 빌립의 사역을 보면 잘 나타나있어요. 한 사람. 이들은 단순히 행정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메시지를 잘 말씀 사역 자요. 뒤에 나옵니다. 서대반이 성교할 때 그 설교를요. 아브라함 부터 예수까지 2000년 동안 쫙 1절 60절을 끝내버려 그 정도로 성경에 박성 했습니다. 메시지 있었습니다. 메시지 막연한 구제만한 게 아니니까요. 제자들이니까 메시지 메시지 장로님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임사님들 중직자들 메시지 있길 바랍니다. 메시지 메시지 말씀 사역 그만큼 이들이 영적 수준이 있었어요. 심부름하고 녹아다 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보여주시죠.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나 저 장로님처럼 신을 자고 싶다. 나 저 권사님처럼 배우고 싶다. 이래야 돼요. 신앙의 모델 저분 볼 때 부럽다. 신앙 저 신앙 이들의 선정기준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수임받는 일꾼의 중요한 영적 자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는 뭐요? 마치 동전 양명과 똑같지요. 성령과 지혜 성령이 바로 지혜형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고 뭐 이런거 하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요 지혜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깊은 것도 다 할 정도 하나님이 우려해 주시는 능력이 지혜가 크심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남들은 잘 몰라요. 영의 세계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사역을 잘 할까? 어떻게 열매를 마지 말할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지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획에 담긴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잘잘 나와. 그냥 말씀이 잘잘잘.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잘잘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기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두를 모여 살리는 자리예요. 살리는. 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리. 이렇게 되면 칭찬은 따라오지요. 아니면 칭찬은 따라와야 돼요. 여러 부스에 일을 한다고 여러 부스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끌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 저 장원님을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럼 틀린 거예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아멘. 너무 그렇게 모두 살아.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칭찬. 칭찬드려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 저 분 야 모두 입에서 다 칭찬해요. 정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친척들도 그래. 집안 사람들도 정말 멋있어. 칭찬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도 저 친구 진짜 달라. 이래야 돼요. 맨날 믿는다 하면서 입만 열면 예수여서 하면서 밥 얻어먹어. 그럼 아니지. 얻어먹으면 안 돼. 일단 증거요. 일단 사놓고 먹여야 돼. 음식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고. 아멘. 그래. 이게 짱이지. 기독교인들이 참 희한해요. 외부 사람들은요. 밖에 사람들 밥 한번 사면 한번 삽니다. 그게 관계에요. 관계. 한번 삽니다. 뭐 네 많은 돈 나도 있다. 없으면 카드걸로 사지. 나 기독교인들은요. 계속 얻어먹어요. 여러분 말고 다른 내가 수용으로 있을 때 이야기. 이것들은 네 병신들이 내가 밥 사면 계속 얻어먹어요. 열 번 다 얻어먹어요. 내가 이것들 상대 못하겠구나. 어떻게 인생이 그렇습니까.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 안 합니까. 어떻게 그래 사냐고. 회장이 한번 샀다. 내가 한번 샀게. 석이가 한번 사고. 석이면 사면 나도 한번 사게. 내 병이지 뭐. 나도 한번 샀게. 아멘. 그래 습관 되면 밖에 나가서도 인기 짱이야. 무조건 사. 무조건 사. 카드 끌려가면서 막 싸. 그냥. 왜. 복음을 위해서. 아멘. 복음을 향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칭찬이 따라오죠. 그래서 강단과 입사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전예원성도 강단 흐름과 입사되면서 나가면 이 교회는 붕이 따라오게 되었다.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광성하여 예루살렘에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드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말씀이 점점 그렇게 왕성해진 결과로 영적 숫자 늘어나게 되어있고 부흥되게 되어있다. 본문 내 이 제자의 이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말이 뭐요?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제 헌담 끝났습니다. 이제는 헌금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아주 어디든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람대우를 다 들이기 때문에 영적 급성장 교회 붕의 급성장 세가족 돌아봐도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몸은 편안하게 방울이 안 돌리니까 부담 없고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이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왕아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속에 말씀이 점점 쌓여지길 바랍니다. 왕성하여 강당과 입사되는 은약적 삶을 통해서 흐드한 제사장의 무리 다시 말해서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제사장은 안 오거든요. 원래 유대교회 제사장인데 이분들까지 다 지금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영향이 컸던지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대상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가정구원이 일어나 가문구원이 일어나 친구 지인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 회복의 증거인 나길 제원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The Five Star Church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 다섯 개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호텔 등급을 정할 때 무궁화 표시로 그렇게 정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다 별로 그렇게 정합니다. 별 세 개는 일반 호텔이고 별 네 개는 특급 호텔인데 별 다섯 개는 초특급 호텔입니다. 별 다섯 개짜리 호텔이 되려고 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비스 질이에요. 이 투숙객들이 와서 정말로 최상의 서비스를 그렇게 받도록 힐링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초특급 호텔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교회 애들 부터 태양아 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 누가 와도 흡족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적 공동체 불신자가 와서 진정으로 다 불었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저는 영원교회가 별다섯 개짜리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저런 스카이 아트홀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있습니까. 국가에서 허가 다 받고 공식적으로 예술 그야말로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한 주에 몇 백 명씩 몇 체명씩 왔다 갔다 간단히 1만 명 정도 발을 디딜을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의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쫙 갖춰놨습니까. 아까 뉴스 보셨죠. 그거 보고도 입이 안 버려진다고 곤란해요. 3일적으로 운동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운동 전 세계 2, 3, 7 나라 복음하자고 장로님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냐말로 전 가족이 전 여운 가족이 다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나가는 여운 교회 별 5개짜리 여운 교회 여러분 3일조를 구성을 해서 제2의 부흥행전을 선 내려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운 교회를 참고로 별 5개짜리 최고의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처럼 부흥행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본질을 붙잡고 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주님의 성도를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